전통의상 조금 지나니 거리와 광장에 전통의상을 입은 시민들이 눈에 띈다. 연휴를 물어보디 오늘 광장에서 전통의상 행렬이 있다고 한다. 전통의상 포레이드가 시작됐다. 몽골의 전통의상을 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두루마기처럼 상하 한 벌에 죽였다. 주로 비단으로 허리띠를 맨다. 몽골에는 부족마다 고유한 전통의상이 있어 옷 종류가 무려 400여 가지라고 한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 네몽골 자치구에서도 처음으로 참석해 민족적 유대감을 확인했다. 델은 색상도 화려하고 종류도 다양하다. 평소 검소한 옷차림의 몽골 유목민은 특별한 날에 이렇게 화려한 옷과 머리 장신고 큰 모자로 치장하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그래도 서구 관광객에게는 친기직한 부부 이상이 단연 인기다. 어떻게 하는지? 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